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빈아 회사에 그림 좀 그려줘 그림? 아무거나? 응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? 응 아무거나 그래서 오늘은 친구 회사에 나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제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사업으로 너무 잘 나가서 굉장히 배가 아프네요 혹시 그거 아세요? 친구가 낙지를 하면 눈물이 나는데 친구가 1등을 하면 피 눈물이 난다 지금 제가 그래요 저 지금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진짜 살짝 이미지 좀 망가지라고 오타코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참고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색만 칠한 그림에 검정색 마카로 라인을 칠해줄게요 마지막으로 글씨를 적어줄게요 검정색 마카로 마무리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선물 주러 가볼게요 뭐야? 이거 얘 왜 이렇게 야해? 좋은데? 친구가 되게 좋아해서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다시는 이런 거 못 그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됐다